경주에서는요, 확진 판정을 받은 택시기사 2명이 동선과 접촉자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서 뒤늦게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1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경주 성근동 식당. 확진자 가운데 택시기사인 A씨와 B씨는 양성 판정 뒤에도 자신들의 이동 경로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건당국이 경찰에 의뢰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끝에 이들이 당초 알려진 지난 3일 말고도 10일에도 식당을 이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다 식당을 찾기 전 경주시 건천업에 주점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이 부랴부랴 주점을 폐쇄하고 접촉자들을 격리했지만 이미 2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확진자들이 동선을 공개하지 않아 방역 대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고 접촉자들의 격리도 그만큼 늦어진 겁니다. 실제 이들이 방문한 주점에서는 추가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점 업주와 가족이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오늘도 주점과 관련해 2명이 확진돼 지금까지 4명이 감염됐습니다. 또 주점 관련 확진자들과 접촉한 20여 명이 격리됐고 확진자들이 방문한 마트와 병원 등도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경주시는 이들이 고의로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치료가 끝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TBC 박용훈입니다.